형태를 일단은 만들고 나서 정원으로 날라 들어온 새 같네 뭐 둥지에 앉아있는 새 같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또한 또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새처럼 한번 표현해볼까? 뭐 이럴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뭔가 그냥 그 속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